퓨 퓨 퓨 피통통이 하드 버전 난이도 지난번에 했던 그 기묘한 이동수단 그 맵의 업그레이드 버전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암튼 꽤 맵다고 하니 오케이 아아 레츠고 클리어 퍼센트 1퍼센트 정도 음 두번째 미션이다 피통통이 빰 빠라밤 으 으 으 으 하핫 하잇 좋아 어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야 음 뚱 뚱 뚱뚱 예. 어! 탈출! 흐윽 후 오 쫄깃하구만 으 뚱뚤 어외 어어 아래로 가야되냐 하하하 classics 아이씨 멍때리면 멍때리면 뭐다? 죽어요 멍때렸어 저 떨어지는 아래꺼를 잡아타는게 이번에 미션인거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가야되겠지 반대로 prise 건너갈 준비 오 디지 cathar 오 되게 기묘한뎐데 이거 어우 으악 휴 와우 소 chores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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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 전부 뛰어야돼 전부 뛸준비 헛! 예쓰 기묘하도다 어어 밀지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이 저 꽃자식이 속도를 갖.. 박차를 가해주네 저 자식이 아하 며칠 전에 미트보이도 깼다 이 자식아 뭐야 이거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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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도냐? 돌면 안되지 돌면 어떡해 뭐 어쩌라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리 저 벽에 달라붙어 다니는 저 벌러지 있잖아 파란 원가시 저 자식의 움직임을 파악하는게 급선무인데 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일단은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자 시계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아하 으아하 으허허 하하하 여기서 점프를 합시다 뭐 끊하고만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왼쪽에서 대기해 오른쪽으로 이동해 왼쪽으로 이동해 그리고 점프를 해 잡았다 잡았다고 오른쪽에 있어 갑자기 암기게임이 됐어 아 이거 솔직히 이거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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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이런 왜 기억을 못하니 왜 왜 어째서 기억을 못하니 이건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왼쪽 아 오른쪽 아 왼쪽 아 점프 아 잡아타고 여기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점프로 넘어가고 다시 잡아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점프로 넘어가서 딱 예쁘게 스무스하게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 아 아 오이야 오호호 오 자 이걸 갑옷하게 점프로 넘어가고 아 뭐야 저거 오 왜 끊겨 키리 아 뭔가 되게 안 라켓단 말이다 저게 여섯 칸이래가지고 파워가 굉장히 안락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았어 이런거 좀 몰랐다구 자 오른쪽 자 점프 오 좋아 자 여기서 대기 거의 요쯤에서 대기 앞쪽에서 올라가 잡아 타진 걸로 쳐주면 안되니? 살고야 대기 기다려 짐 작하게 짐 작하게 그렇지 급작하게 휴 그렇지 휴 바로 이거야 어 으아 으아 아야야야야 야야아니요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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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힉 야 쌤임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아잇. 난 파란색 해골 바가지에 건너 타는줄 알았어 설마 파란 놈이 저 파갈아 해골을 탈줄은 내가 생각 했겠냐 이런 자 대기하시고 뛸 준비 야옹 야옹 아우 아우 흐어 아아 이걸 잡았다네 호 아니 저 왜 왜 이렇게 출렁거리네 아이고 세상에나 왜 이렇게 차가 흔들려 속아버렸잖아 왜 이렇게 막 좌우로 속속속속 이렇게 움직이냐 희한해라 진짜 희한하여라 자 난코스 오케이 자 난 침착할 수 있을 것이다 침착하기만 하면 깨지 못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네 침착해라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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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아아 예스 르르 멀미 나겠어요 아오 아오 뭐 이러냐고 어휴 자 저 톱날 아주 익숙해 너무 익숙해 정말 지겹도록 봤던 톱날이야 불과 하루 전에 말이다 너무 지겨워 이놈의 톱날 보기만 해도 토가 나 바eka 침착해 text 당황하였습니다 당황했어 당황을 하고야 말았어 설마 마지막 톱날이 저렇게 높이 있을 줄은 누가 상상했겠는가 그래 이렇게 침착하게 넘어가면 돼 또 갈 수 있을까? 내가 다시 한번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? 넌 뭐? 하하핫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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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 으앜! 기동차구만? 고놈이 미끼를 던지고 내가 그걸 물어버릴 것이여 어깨샷 자체